남자 그러면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그냥 발가락이 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면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는 분들 그게 이제 알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늘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시오의 김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시오의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색다른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그러면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그냥 발가락이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늘 고개 숙인 남자 고개를 숙이면 목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고개를 숙여버리면 문제가 상하로 다 생긴 게 있잖아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걸 이제 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제가 막 설레는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관계로 내 여자를 만족시키고 싶은데 아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약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왔고 이게 뭐 처음에는 비아그락 이런 약들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약들로 또 남들 앞에서 알약을 먹기 그러니까 몰래 그냥 필름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시는 간단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순간에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문제들이 풍선효과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학으로 서서히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세월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이제 건강상의 다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랫배 나오신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가 나왔다. 내가 봤는데 내 걸 잘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은 발기부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발기부전이 그런 문제들이랑 연결이 되는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안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뭐 간단하네요. 세워야 될 때 안 세워지는 거죠. 필요할 때 안 된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되지 않는 이게 이제 발기부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심리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발기부전이 안 되는 원인 중에서도 혈관 이런 거로 신경 신경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기부전의 그런 원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혈관 그 다음에 신경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혈관하고 신경은 뭐 때문에 관련이 되나요? 일단 그 발기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따져보면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제 발기가 되는 발기 중추는 어디에 있냐. 음경의 발기 중추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뇌 속에 있는데 하는 역할 자체가 네.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어떤 욕망. 네. 정서. 네. 어떤 기억. 네.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발기가 되려면 뭐 시각적인 아니면 청각적인 뭐 후각적인 미각이 들어갈까? 촉각도 들어갈까요? 다 이런 미각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오감의 감각들과 또 뇌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에 의한 어떤 작업들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림빅 시스템에서 이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되면 신경이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어딘가로 쏴줘야 되겠죠. 어디로 쏘냐 뇌관으로 쏩니다.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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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은 폭탄의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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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바로 경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자 뼈 선생님 좀 주십시오. 자 우리 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뇌 속에서 이제 조합이 된 이 성적인 흥분 자극이 요 두개골 있죠. 네. 이 두개골과 이 목뼈 이 바로 사이에 뇌관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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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는 곳이냐면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들의 핵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감신경은 발기를 위해서는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 자 허리 있죠 허리 네. 등 등뼈 10번에서 요추와 2번 사이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신경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목 등 허리 골반 요쪽 꼬리뼈 꼬리뼈 2번에서 4번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교감신경이 핵심인데요. 발기에 그 부교감신경이 이제 이런 음경 쪽으로 가는 거죠. 성기 쪽으로 그래서 성기 쪽으로 가면 성기는 어 세 가지의 그런 해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음경 해면체 두 개하고 요도 해면체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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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음경 해면체의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 덩어리죠. 그래서 이 꼬리뼈에서 나온 그 부교감신경이 그 음경 음경에 있는 동맥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확장시키면 부풀게 되겠죠. 네. 혈액이 막 찹니다. 막 차죠. 막 차는데 혈액이 들어오면은 우리 동맥으로 들어오면은 정맥으로 빠져나가야죠. 네. 근데 동맥이 부푸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정맥이 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갈 데가 없어요. 아 자연스럽게 고이게 되네요. 보여지죠. 고이게 되니까 이제 팽팽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성기가 음경이 풍선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동그랗게 부풀겠죠. 그렇죠. 동그랗게 부풀지가 않고 서잖아요. 네. 서는 이유가 주변에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단단하게 옆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퍼지면서 딱딱하게 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행위를 다 하면 사정을 하거든요. 네. 사정은 누가 시키냐면 아까 나온 이 등 10번하고 요추 12번 요추 2번 이 사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사정을 시킵니다. 네. 사정을 시키면 이제 할 일을 다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확장된 혈관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요. 제일 위쪽에 인빅 시스템에 적절한 자극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 끄자마자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자극이 안 됐죠. 아직.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자극이 안 들어가니까. 젊을 때는 불 끄자마자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뇌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적절히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빠져나오는 등허리 네. 그리고 골반과 꼬리뼈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또 신경이 음경으로 적절히 전달이 못 되는 거죠. 야 너무건 너무건 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 볼게요. 네. 설까요? 잘 안 설겠죠. 네. 우리가 발기문제가 꼭 약으로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약으로 예를 들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 꼭 자율주신용계와 금골속계 특히 척추의 정렬 상태 그리고 신경이 빠지고 들고 나가는 관절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들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지 서지 않을 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결국 이 신경들은 이런 비뇨기계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지만 결국 골반 내부 장수로 다 갑니다. 네. 장 문제 방광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허리에 관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참조를 해 보시면 또 좋겠네요. 내 허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네. 요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요추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보통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 그 부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히 이 부위. 드머리 부위죠. 그쵸. 11번 그 다음에 12번 요추 1번이 압박골절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인데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이거 뭐 발기를 하거나 사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 부위는 앉아 있을 때 등, 허리 넘어가는 그 부위는 앉아 있을 때 가장 압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앉아서 많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달기 부전이 셀 가능성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만 더 그러면 사무직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요주의 직업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약을 먹은다고 허리가 좋아지겠습니까? 비약을 먹은다고 해서 등허리가 좋아지겠습니까? 네. 아니라네요. 네. 결국에 우리가 약을 먹게까지 된 문제는 문제의 실체가 있다는 거고 그 문제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처럼 이렇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옥 같은 얘기는 그 다음 편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다. 신경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손쉽게 혼자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생화학적인 우리가 뭘 먹으면 되나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